고령화 로인의 영농 현장에서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겉돌면서 불법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들이 농산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5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농촌마을. 주민 대부분이 60대 이상으로 번갈아 도와주던 품아시는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농산일이 한창일 때면 웃돈을 준대도 자체 인력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과된 작업을 해야 하는 수확철이면 외국인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농촌마다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외국 인력 공급 계획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올해 본격 시작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도 전국 10곳에 불과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도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총량제로 관리하면서 사실상 그림의 떡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 작업 현장에서는 3개월짜리 단기 취업비자 또는 취업이 불가능한 단기 여행비자 입국자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로 메꿔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전국의 농가는 전체 80%가 넘습니다. 농민들은 최소한 영농철에 맞춰 연중 8개월 이상 일할 수 있는 고정 외국인 인력 확보 방안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